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조해주는 정말 큰일을 해냈습니다. 4.15 총선에서 그 많은 선거 비리들이 일어나는데 현재 초점이 되고 있는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자 전 대법관과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큰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큰일이 아니고 아주 큰일을 한 것입니다. 권력이 탄생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선관위 실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상임위원인 조해주 씨는 임기 3년이 1월 24일에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상당히 미심쩍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기 만료에 따라서 낸 사표를 문 대통령이 반려했다는 그런 소문이 구체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이 마무리되고 나면 선관이 업무에 손을 떼는 것이 바로 관례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거를 상임위원에서 비상임선관위원 장관급의 처우를 다시 임명할 예정입니다. 정말 2020년도 4.15 총선은 만신창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부정선거로 얼룩졌습니다. 약 120여 개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 고작 4개의 재검표에서는 천문학적인 위조투표지와 가짜투표지들이 그냥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던 조해주 상임위원을 임기 만료가 아니라 비상임선관위원에 재인명하는 것에 양식인은 많은 시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장관급에 해당하는 9명의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서 야당추천모선 여당이 거부함으로써 총 8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중립 1명을 제외한 7명이 바로 대통령 혹은 여당 혹은 대법원장이 추천된 신녀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일종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8명 가운데 7명이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선관위의 중립선거와 관련된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1월 24일 날 임기로 만료되는 조해주 상임위원은 1월 18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표가 반려됐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문 대통령이 다시 신임해서 그를 한 번 더 장관급 선관위원에 임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임명 당시부터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야당의 거센 반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인사는 강행되었고 우리 한대로 사이로 총선은 공정성에 관한한 그야말로 만신창의 상태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를 계속해서 민주당 장악하에 두면서 앞으로 치료지게 될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에서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선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을 뜻합니다. 조해주 임명을 결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국민의힘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자신의 SNS에 일으켜 피려겠습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공정성 논란을 빚어왔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오는 1월 24일날 임기 3년을 만료를 앞두고 비상임선관위원으로 전환해서 선관위원직을 3년도 유지하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관위를 장악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청와대의 꼼수 인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선관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친녀 성냥 의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야당이 추청하는 비상임위원 문상부 씨에 대한 국회 선출 동의안 처리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자기 사람들을 참 잘 또 챙기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해주 위원을 퇴진시키고 야당 축전목 선관위원 문상부 씨 선출 동의안을 당장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중립이라는 이런 것은 일체 그냥 논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마음대로 3권이 그냥 완전히 와해되고 선관위가 그냥 추청소 파출소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임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재앙이지만 그쪽 동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는 아주 영특한 대통령으로 손꼽힐 것으로 봅니다. 바로 문 대통령의 치적 가운데 하나가 완전히 선거를 장악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선관위원 8명 가운데 1명을 장악한 것도 이런 사례에 속합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은 선관위 실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자신들과 선거에 관한 공동 운명체에 속하는 조혜주 상임위원을 다시 선관위원에 임명함으로써 선관위에 대한 여당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의중으로 보이게 됩니다. 조혜주 선관위원은 그 임명권을 언급한 김기현 대표의 글에 대해서 신민 민요한님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에 쿡 찔러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요한님의 주장입니다. 조혜주와 양정철은 부정선거 조작 기술자들입니다. 4.15 총선이 그들의 작품으로 50년석 도둑맞은 것을 국민의힘은 알고나 있습니까? 3구 대선도 그들이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제발 부정선거 대책이나 당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국민의힘이 선거 정직성 문제 이렇게 무관심한 부분에 대해서 민요한 신민의 주장은 민요한 신민의 주장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동감한 내용일 것입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항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야당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일체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치 선관위의 노예처럼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음을 대부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당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인 선거는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권분립의 파괴에 이어서 선거관리위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관위를 대통령이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관례를 깨고 상임위원을 비상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한번 3년을 더 임명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 눈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야당은 항의는 한 번 했다는 신용으로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라 하든지 간에 야당이 뭐라고 항의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들은 관계치 않고 마이웨이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선거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악은 바로 야당의 침묵과 무관심과 협조와 부역에 크게 힘입은 바가 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